안녕하세요 캐나다 벤쿠버 해피맘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웃고 사랑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감동의 이메일을 하나 받고 사실 제가 이분 메일을 몇 번을 읽었어요. 왜냐면 읽을수록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물론 저의 칭찬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요즘 제가 계속.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상담 받고 메일 받고 피드백 안에서 제가 춤을 춰요. 메일. 요즘 계속 메일 오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다 보고 영어 공부 시작했다. 나름대로 감 잡았다.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메일을 받으면 제가 정말 기분 좋거든요. 내가 그렇게 했나? 사실 제가 뭐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그때 어떤 궁금하시다는 거 문의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막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제가 그 피드백 하면서 느낀 게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둥근한 방으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보다가 참 난감할 때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거의 보신 분들은 참 질문이 정확하고 감을 잡고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나라는 사람을 알고 싶은 분들 이 아줌마가 뭘 하나 진짜 어떤 초창기의 영상은 정말 초벌자로서 이게 볼품이 없지만 내용만큼은 제가 정말 살아온 거 정말 좋은 걸 전해주고 싶으면 간절하니까 꼭 보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우리 오늘부터는 좋아요, 구독 먼저 누르고 시작합시다. 곧 큰일 났어요. 축하파티 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감동을 왜 제가 메일 받은 게 감동이었냐면 이분은 구독도 한 번 안 해보시고 댓글도 한 번 안 달아보시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7억 번째 때 구독을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너무 좋고 굉장히 힘들게 사셨나 봐요. 이렇게 슈퍼맘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 막 이랬었나 봐. 제 영상을 들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이런 분들 또 계시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영상 보고 울다 웃다 막. 그리고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은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러면서 제 영상을 매일 기다리신대요. 어머 어떡해요. 제가 전에도 몇 분이 그러셔서 내가 사명감이 갑자기 느껴져가지고 아 기다리면 안 되지. 빨리빨리 올려야지. 이래서 제가 메일 올리게 됐는데 사실은 굉장히 버거워요. 그런데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고 기다린다니까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러다가 갑자기 제가 며칠 안 나타나면 쓰러진 거예요. 그리 아셔요. 그래서 이분이 원하시는 게 또 BCG 사업 이민과 이게 안 되면 요아코 이민도 한번 고려보고 싶은데 조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말씀도 예쁘게 해요. 바쁘신 줄 아니까 천천히 늦게 해줄 수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영상 보는 낙으로 사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나도 기쁘고. 아 이분도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었는데 희망이 속고 힘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막 그러시는데 큰일 났어요. 저 때문에 다 이민을 안 오시는가 몰라요. 이미 쉬운 것도 아니고요.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원래 좀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계획하셨던 분이 하셔야지. 큰일 나요. 그래서 그 BCPMP를 제가. 그러니까 BC주 소도시의 사업 이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따 이거는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 BC주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그 마니토바 사업 이민. 사실 이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틀린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이렇게 그냥 맡기고 왔었는데 그 마니토바도 자산 30만 불 이상 증빙하고 사업 경력 최근 3년 이상 아니면 5년 이상의 관리직 이상급, 시니어 매니저급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점수로 이렇게 했었어요. 대학은 나왔고 내 재산이 얼마에 따라서 여기는 총 스코어가 200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따가 사이트 보내드리면 밑으로 스쿨을 끝까지 하시면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내 영어가 몇이면 몇 점, 내가 자산이 얼마이면 몇 점, 학력이 몇 점,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느 지역이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 꼭 하셔야 되잖아요. 오시면. 왜 여기 이 프로그램도 4, 벤치마크 4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서류내서 읽으시면 영어 공부하니까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면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마니토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그때도 마니토바 사업 이민이 굉장히 쉬웠었어요. 그때는 영어 못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왜 요즘 이렇게 까다로워졌냐면 그 당시에 사업 이민이 하셨던 분들이 영어가 안 돼서 한국으로 돌아간 분도 많고 대두시로 나온 분도 많고 정착을 잘 못하세요. 영어가 너무 안 되면. 그래서 이 영어가 좀 강화됐다는 것 외에는 제가 마니토바 사업 이민 신청했을 때 여러 많은 분들이 그로소를 식당, 복권방, 세탁소, 조금 크게 하면 모텔, 그리고 동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영어가 그다지 많이 필요했고 왜냐하면 현지 고용인도 쓰니까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소도시에는 돈을 법니다. 그런데 딱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무조건 답사, 의무에요. 왜냐하면 답사를 해서 그 사업처도 둘러보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가 있어요. 보니까 그게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BCPMP를 계속 전부터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다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저를 감동 준 700 몇 번째 구독자분이 저 감동을 줘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공부를 해봤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는 못해요. 다만 있다는 거 확인했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무슨 소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읽어보시면 나중에 제가 지금 이쪽에 이주공사 많거든요. 벤쿠버도 살짝살짝 물어봐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게 너무 괜찮아. 내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같은 보통 중상층 이하의 분들이나 그냥 지금 무슨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이분도 이주공사인데 아직 이거 시작을 안 했대요. 알긴 아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되고 한두 사람 때문에 이걸 움직이기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고 아직까지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서 들어가서 아직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아직 실 사례가 없어가지고 지금 관망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제가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BC주 사업이면 관심이 꽤 많다. 그러니까 혹시 아냐. 왜냐하면 이주공사들은 정부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얼마든지 물어보고 진행 과정 같은 거 전문적이니까 여러분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한테 무조건 맡겨야 돼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암담하고 깝깝해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아는 거를 이렇게 올려서 이따 사이트 해드리니까 꼭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대충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업임이 충분히 되겠고 사업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두 분이 부부가 굉장히 어떤 좋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감동을 시키면 제가 아주 불이 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가끔가다가 매일이 그냥 이렇게 다급한 마음에 그냥 한두 개 보고서 바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상담해주고 매일 받으면 해주니까 급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꼭 제 영상도 기존 거 다 보셔야 돼요. 정말로 가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힌 다음에 저한테 문의를 하셔야지 아무 좋은 답이 없어요. 제가 저한테 아무래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보시고 나서 이분처럼 차분하게 내가 감을 대충 잡고 어디를 가고 싶다? 뭐를 가고 싶다? 이래야지 저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한국 미세먼지 많고 살기 쉽고 힘들고 이러는데 제가 어떤 이민을 가고 어떤 게 맞을까요? 저한테 어떤 걸 추천해주세요? 막연하게 이러면은 이게 어? 노노노노노를 절대로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바로 영상 보여드릴게요. 제가 바로 자리를 옮겨서 영상을 찍는 걸 잘 처음 해봐가지고 지금 헤매다가 다시 하네요. 제가 이게 편집도 잘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자 먼저 웰컴 BC 브리티시 콜롬비아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링크는 이따가 설명란에 올려 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Entrepreneur Immigration Regional Pilots라고 써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토픽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포인트 좀 해드릴 텐데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 꼭 전부 다 읽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 공부가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용하는 언어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신청해야 되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를 꼭 하셔야 돼. 랭기지 마크가 있어요. 영어 4 영어 4 정도면은요. 여러분 오시면 거의 2, 3은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빡세게 하면 4 충분히 받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 들어가기 전에 지역부터 볼게요. 지역이 어딘지 여기 지역을 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엄청 많아요. 근데 거의 벤코버 광역시는 미국하고 접경해 있어요. 나중에 지역도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BC주를 중심으로 북쪽, 동쪽 다 여기 북동쪽이에요. 여기는 완전 북쪽. 이거는 북동쪽. 그 다음에 이쪽도 북쪽인데 약간 설쪽도 있었던데. 이게 잘하면 선샤인 코스트는 제가 내일 갈 수도 있어요. 갔다 오면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바닷가고. 그리고 다 이렇게 노르스코스트, 노르스이스트 북동쪽, 톰슨, 오카나강, 오카나강 그 저기에요. 캠룩 있는데 거기도 농사 잘 되는데 이게. 그 다음에 벤코버 아일랜드도 한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지역 정보가 있잖아요. 하나씩. 인구, 컨택, 매일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 해봐요 그냥. 던져봐. 저번에 그 스웨덴 가신 분, 스웨덴 입학 가서 받으신 분. 이런 사이트 보다가 컨택 해보고 막 이래저래 해보고 하니까 되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돼. 근데 그리고 이게 거기에서 뭐가 필요한지가 나오는데. 글쎄 이게 보면 우드 프로덕트 매니팩터링, 프로페셜 사이언티픽 앤 테크니컬 서비스, 뭐 캠블링, 레크레이션, 뭐 당구장 같은 거, 탁구장 돼도 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가서 보면은 7,500 인구, 크로스페셜 트레이드 컨트롤트, 미셀레니스 매니팩터링이 이것저것 만드는 건데. 조금 당기는 게 아까 보니까 푸드 서비스 드링킹. 여기 캠블리 리버는 그루서리 같은 거예요. 아니면 조금만 샌드위치 가게, 음료수 넣고. 그리고 대부분 우드 프로덕트가 많더라고요. 뭐 캐비넷 만들고 그런 거 만드는 걸 거예요. 모텔도 있고 이렇게 쭉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어요. 여기는 또 커맥스라는 데는 빅토리 아일랜드인데 얘기가. 그죠? 여기는 그 업그모델이션, 그 모텔 조그만 거. 이런 건 뭐 저기 같이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쭉 끝까지 보시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봐야 될 게. 다시 뒤로 가서. 그 가이드란 있어요. 여기 커뮤니티 했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엔터플레이므로시 루지널 파일럿 프로그램 가이드를.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를. 딱 들어가면. 우리가 볼 게. BC, PMP, 엔터플레이므로시 루지널 파일럿 프로그램. 이거를 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모든 인포메이션 다 있어요. 브리티시 콜롬비아, 프라빈셜, PMP, 엔터플레이므로시 루지널 파일럿 프로그램 가이드. 자, 여기서 다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은 시간상 얼른, 얼른 해야지 20분이 안 넘어가요. 아우,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정말. 자, 대충 보시고 제가 보여드릴 거는 여기를. 기존에 이거 있었어요. 이 아이 베이스 카테고리였는데. 최근에 소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는 지금 BC주 소도시 사업 이민 새로 생긴 거에 대해서 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 5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최근 5년 내에 3년 이상의 비즈니스 오너, 매니저, 그 다음에 시니어, 4년 이상이네. 시니어 매니저. 그 다음에 총 자산은 30만불 이상. 저 이제 달러 한국도 계산 안 할 거예요. 알아서 환전하세요. 30만불 이상. 그 다음에 교육은 전문대 이상. 근데 이게요 밑에 가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사업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51% 이상 퍼센티지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투자는 10만불 이상 해야 되는데 최소로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명 이상의 고용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영어 4 벤치마크 이상이 4되고 프렌치 해도 상관없고요 프렌치 영어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가 200포인트예요 200포인트 만점에 140포인트를 맞아야 된대요 그런데 이게 제일 밑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걸린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5급 범위 12달 동안 준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바로 영주권을 안 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 사업이민으로 왔다가 사업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사람도 있고 사연이 많아요 이렇게 법이 바뀐 이유가 그래서 이제 일하는 거 보고 정말 사업 투자하는 거 보고 한다는데 여러분 와서 절대로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손가락 빨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고 정말 답사 오고 하고 싶으면 오시라는 얘기고 참 그 다음에 이게 답사를 꼭 오셔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민관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주공사에서 할 일이에요 저는 이제 대충 보고 가르쳐만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있다는 거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하시다가 저도 계속 그 젊은가들한테 몇 군데 지금 컨텐츠하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대로 업데이트 해 드릴 거고요 관심이 있으면은 그리고 이주공사들이 그래요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하지 않고 있지만 알고는 있는데 굉장히 처음 하는 거라 조금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야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망설인다고 해서 제가 지금 BC주 사업이며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많다 그러니까 좀 될 수 있으면 한번 제대로 좀 알아보고 그 정부하고도 컨택 좀 해봐라 제가 막 권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조만간 소식이 올 거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여행 겸 답사 겸해서 한번 오신다고 생각해서 왔다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확인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때 답사하고 나서 자신을 갖고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벤치마크의 랭기지 테스트 여기 있잖아요 IELC는 3.4.0 기존 뭐 이렇게 캐나다 셀 PIP가 아마 캐나다 테스트 될 거예요 이거를 참고하시고 그러다 지역 여기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브리스 콜롬비아 디벨로먼트 위전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에 뭐 이쪽에 전부 다 이 벤쿠버 그레이터 벤쿠버 그러다 보니까 스코아미시, 선샤인 코스트, 메리, 버몬, 켈로아나 여기 캠벌리, 넬슨, 트레일 여기 전부 다 동쪽 끝까지 이쪽이 거의 산맥이에요 사이로 그 다음에 여기 프린스 조지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카리브 지역 이쪽에 윌리암네 있고 되게 멋있는데요 근데 여기가 저는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쫙 다녀봤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여기는 막 오일, 가스, 천연가스 발굴하는 데고 여기 돈 잘 버는 지역입니다 돈 잘 버는 지역이라 사업도 괜찮은데요 이쪽 가면 돈은 벌어요 정말 이걸 꼭 보시고 스코아 내는 거 이렇게 해서 140 나오고 총 200점인데 이게 이렇게 점수를 혼자 스스로 해보라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밑에 경력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경력이냐 매니저 경력이 얼마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렇게 점수를 하나씩 하나씩 하기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인컴도 10만 불 이상일 때는 3분 3분 그래서 토탈 이거 크리엔트 엑셉트하고 그 다음에 토탈 퍼스민 에러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토탈 퍼스민 에러스 얼마를 인베스트 할 거냐 최소가 10만 불 이상인데 이제 10만 불 10만 불은 거의 안 하죠 보통 한 15만 불 20만 불 들여야 사업은 하니까 6정도 8 이렇게 근데 외곽 지역에 의외로요 저희 그 마니터바 있을 때 사업 하시는 분은요 망한 분은 한 번도 안 계셨어요 이제 동업을 잘못해가지고 절대 동업은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질나서 서로 이익 다툼에 저게 안 하는 경우는 봤어도 사업하면 다 돈을 벌어요 그 인구 매신 지역에 따라서 점속이 더 다르고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따라서 저는 정말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어떻게든지 정보를 찾고 또 여기 현지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제가 열심히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저를 전문가처럼 이렇게 되게 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알아보고요 정말 오시고 싶으신 분들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보면 좋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게 안 맞네 난 아닌가 보다 그러면은 의기소침하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여기 온다고 고생길을 환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메이지 마시고 항상 메이면 안 돼요 뭐든지 나한테 맞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가시라고 정말 권해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 좋은 말씀으로 피드백해주고 즐겁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또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감동을 먹고서 더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정말 어떤 분 말처럼 제 사이트가 제 영상이 이미 유학 전문 영상이 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는 필요한 분들에게만 전해드리고 정말 여기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우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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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겁게 매일 사는 게 목표니까 너무 저렇게 정보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웃고 울고 서로 힐링하고 성장하고 해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요 영상 다 보시고 다 보시고 메일 주셔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